원래는 셀카를 찍고 싶었는데 라이브가 됐네 그래서 껐는데 또 팬들이 왜 줬다가 뺐냐 이래서 다시 좀 켜봤어요 쏘리 쏘리 좋다 뺏어서 쏘리 오늘 오늘 스케줄을 했는데 아직 비밀이라서 무슨 스케줄 했는지는 말을 못합니다 우빛 뭐해? 나는 밥을 아직 밥은 잘 안먹어가지고 아까 스케줄 하면서 먹긴 먹었는데 이제 곧 이제 좀 식구 밥을 먹으려구요 진짜 원래 라이브 켤 생각이 없었는데 셀카를 찍으려고 하다가 그래서 저 이제 가볼께요 저는 가볼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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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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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